안녕하세요. 그로스 잉글리쉬 그로스데이의 미쉘입니다. 오늘 이것저것 보다가요. 문구를 하나 봤어요. 그 문구는 이런 뜻이더라고요. 행동하지 않으면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였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솔직히 쉽지는 않죠. 맞아요. 쉽지 않죠. 쉬웠다면 다 부자되고 다 성공할게요.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. 자기가 꿈이 명확하다고 하면 어쨌든 명확한 꿈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제일 중요한 건 명확한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항상 자기 잠재의식에 심어놓으려는 일련의 행동들을 해야죠. 그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. 시각화도 있고 백번 쓰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. 어느 정도 잠재의식에 심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하나씩 옮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생각만에 그치지 않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. 실행, 행동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무언가의 목표가 있었을 거잖아요. 계획 같은 게 있었을 터인데 혹시 어느 정도의 달성률을 달성하셨나요? 네.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 두 가지는 했고요.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, 제가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인스타랑 유튜브 이 두 개의 컨텐츠를 다섯 개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있고요. 나머지 하나는 또 이 다섯 개 올리는 것 중에 하나네요. 네. 어쨌든 저의 가장 큰 오늘 해야 될 실행으로 옮기는 건 두 가지 플랫폼 인스타와 유튜브에 저의 컨텐츠 다섯 개를 올리는 겁니다. 네. 여기에 진행률이 얼마나 될지 우선 다섯 개 중에 지금 네 개는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동영상 촬영까지 합치면 네 개는 했어요. 나머지 하나는 오늘 중으로 해야죠. 네. 만약에 못한다? 뭐 어떻게? 내일 해야죠. 뭐.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겠다라는 의지가 절대 꺾이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있다면요. 이 영상을 봐서 동기부여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. 저도 꼭 나머지 하나를 미루지 않고 오늘 꼭 해보려고 합니다. 자.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해요. 저의 에너지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 힘을 통해서 여러 개 중에 꼭 한 가지, 그 중에 한 가지, 혹은 여러 개 중에 반 이상, 혹은 완벽하게 다 실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, 그런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. See you next time. Bye-bye.